그러면 지목할 사람? 추천! 어, 추천! 저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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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, 이유를. 노래든 춤이든 둘 다 완벽하게 해낼 것 같아요. 희승이 형 어딨어요? 1층에서 혼자? 연습? 아니. 그냥 있어요? 혼자 좀 있고 싶대. 제가 희승이 형이었으면 저희를 위해서 이제 리더로서 자기 연습할 시간도 이제 빼가면서 저희를 알려줬는데 이제 되게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.